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 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3월 생명과학 1 학력평가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총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총평이라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해봤다? 이 총평이라고 하는 건 시험이 어땠다라는 얘기를 막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번 시험은요. 총평이라고 얘기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중간이나 조금 밑에 있는 거고 선생님이 예상하기는 수능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능이 이거 나의 생각이야. 철저히 나의 생각인 거고 내가 이제 현장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제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보면서 다 파악을 해봤어. 물론 쌤이 아주 쉬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아주 쉽지는 않았을 거야. 그거는 아직 반복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리고 지금 봐. 학생들의 분류가 세분류죠. 쌤이 어제 딱 통화를 하면서 쌤이 학생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2학년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숙제 내준 거 다 하고 내신 때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끝까지 믿고 쫓아오고 다시 고3 때 또 시작한 친구들. 그 아이들은 보통 최저점이 실수한 친구들 41점? 43점? 이 정도에서 50점까지 분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긴 했으나 내신 때만 바짝했다가 또 안 하다가. 바짝하고 안 하다가. 숙제를 내주면 대체적으로 한 40%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는 친구들. 그러다 이제 겨울 때 짝 안 해. 겨울 때 뭐 구경수의 시간을 좀 배치해야 돼서 과탐을 좀 뺐어. 그러다가 이번에 보면 최고점이 한 41, 2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 30점부터 41, 2점대의 이 성적 분포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고2 때 그냥 공부했어. 그냥. 내가 그냥이라는 표현 알겠지? 그냥 했어. 그리고 이제 고3 겨울부터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도 한 32, 3점을 밑으로 해가지고 한 41점 정도까지더라고. 거의 그렇게 분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도 여러분 시험을 신경 써서 봤을 거 아니야. 점수가 엄청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점수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돼. 시험을 보고 야 결과는 됐어. 이게 어딨어. 결과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고. 그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나는 어느 분포, 어느 파트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이쪽 영역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뽀록으로 찍어서 맞춘 거는 빼는 거야. 자기 원래 점수 그게 이제 어디에 분포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그리고 그 각 영역대별로 다시 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져. 그 마음 자세 조금 달라지고. 아시겠죠? 지금 잘 봐봐. 50점이나 47점, 46점 이렇게 맞은 친구들이 앞으로 공부 안 할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걔네들도 공부해. 그러면 40점대 이후 친구들도 똑같이 그냥 똑같이 공부해.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고 분명히 이걸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있을 거라고. 얘들이 자지 않으니까, 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에다가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플러스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들이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조금 뭐 할 때.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도 공부해야 돼. 잠도 줄여서 공부해야지. 그래야 이걸 잡을 수 있지. 그치? 해서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거고. 아주 쉬웠었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쉬웠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연습하기는 딱 좋았어요.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보기엔 딱 좋고. 쌤이 어제 어떤 친구들이 이제 17번 문제, 유전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처음이잖아. 처음이니까 시간 배분도 그렇고. 아직은 많이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야. 나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시험도 시간이 맞을 겁니다. 연습이 계속 충분히 된다면. 알겠지? 해서 쌤이 앞에서는 이제 많은 얘기를 한 거고. 이번 시험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쉬웠다. 그래서 연습하기 좋았다. 이거야. 두 번째는 기출 위주의 문제였어요. 기출 위주의 자료가 대부분이고요. 다른 아주 획기적인 그런 내용들은 많이는 없었어. 그리고 특히나 유전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돼서 더 체감 난이도가 낮은 걸로 느껴졌을 겁니다. 어쨌든 기출 자료가 대부분이고 가장 좋은 연습 문제가 기출 문제잖아. 그치? 이 기출 문제를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완벽하게 어떤 걸 갖고 와도 금방금방 바로바로 쌤이 저 외워서 푸는데요. 괜찮아. 외워서라도 풀어야지. 어떤 패턴인지를 외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거기에 뭐가 숫자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나올 때 수능 문제 20개가 다 획기적으로 안 나오거든. 한두 개가 획기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치? 나머지는 편안하게 빠르게 갈 수 있으려면 최대한 문제를 외워도 괜찮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변형이 될 거고. 어쨌든 해서 기출 자료의 대부분이었다라는 얘기. 세 번째 보면 기본기가 중요함을 다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유전 문제도 가장 기본스럽게 나왔죠. 그리고 자극 전달도 완전 기본스럽게 나왔습니다. 완전 기본으로 나왔는데 많이 연습이 되진 않았을 거야. 고3이니까. 재학생들은 뭐 내심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문제들을 막 때려 부어서 푸는 적이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기본기를 좀 다져놓고 보면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다. 이번 시험은 쉬웠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수준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됐죠? 그리고 내 수준을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하잖아.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정도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랑 똑같이 가면 안 된다. 잡자라는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좀 짜야 돼.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등급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여기 29점이 3등급 컷이던데 저는 3등급 했어요. 다 필요 없어. 등급 2 컷은 항상 바뀔 수 있어. 그럼 그 바뀔 때마다 그걸 다 신경 쓸 거야? 그러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등급 컷 신경 안 쓰려면 만점 받아야지. 무조건 목표는 만점으로 갑니다. 만점을 목표로 연습하셔야 돼. 됐죠? 해서 이제 쌤의 생각은 이번 시험은 이랬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좀 봤어. 쌤이 이제 틀린 거 문자 좀 보내봐. 이렇게 해서 봤거든. 이것저것 틀린 애들이 있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이제 다시 공부하는 것도 쌤이 알려는 줄 거야.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약점 체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은 기본을 다시 살펴야 된다. 1사단원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좀 이따 또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을 틀린 친구들이 있어. 11번은 항상성이고 12번은 자극전달이거든요. 3단원 내용이야. 물론 11번, 12번을 틀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유전 문제를 틀렸어. 그러니까 2번부터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틀린 애들은 이거 다 틀린 거고 이거는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반복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저것은 좀 맞췄어. 근데 이제 요렇게 11, 12번 정해진 문제를 틀리고 유전 문제를 한 두세 개 틀렸어. 그러면 38.35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제 11번, 12번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직 3단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3단원 해야지. 3단원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3단원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자니. 그치? 그럼 그 유형들을 뽑아서 정확하게 정리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3단원을 맞췄다고 쳐봐. 그럼 이제 요거 요거 다 맞춘 친구들이 이제 그중에서 요중에서 틀린 친구, 다 틀리면 안 돼. 이중에서 틀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8번이 되게 독특한데 이 8번은 쟤는 세포분열에 대한 얘기잖아. 세포분열하고 DNA 상대랑 묶은 거죠. 이거 연습 엄청 많이 해.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온 패턴이야. 그럼 여기서 틀렸다면 다시 내가 정확하게 핵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포분열 그림이 나왔을 때 쓰지 않고도 정확하게 거기에 어떤 염색체의 모습들이 이미지화로 돼서 보이는지 그런 것을 다시 봐야지. 그래야 DNA 상대랑 묶는 게 편안하게 막 갈 수 있지. 그치? 요거는 뭐 실수였다라고 치더라도 연습은 해야 되는 거고 13, 15, 16, 17 얘가 이제 유전문제인데 이 정도 유전문제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수능 문제를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봐봐. 거기에 있는 유전문제는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세련되고 되게 좀 난이도가 높아. 요기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기본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다인자 문제도 나름 기본적으로 나왔고 몇 개가 연관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나왔고 가계도 문제도 나름 갑자기 부모 밑에 부모 정상 부모 밑에 병이 나온다거나 병 부모 밑에 정상이 나온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줬어. 그리고 가정도 그냥 바로 올릴 수 있게끔 줬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도 연습해야 돼. 알겠지? 해서 봐. 요런 게 틀렸다면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자기의 그걸 볼 때는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푼 것인가? 라는 걸 좀 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틀린 문... 애매하게 맞춘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 유전 파트는 요걸 기본으로 해석 요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 훨씬 어렵게 나올 거라고? 훨씬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윗단계의 문제들을 많이 많이 봐야 돼. 그리고 기본에서부터 단계를 넘어갈 때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알겠지? 기출문제가 가장 깔끔하게 어렵게 내는 거야. 어? 뭔가를 막 꼬아서 쌤도 막 꼬아서 현장에서 막 애들 주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꼬는 건 선생들이 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선 지금 3월이니까 기본적인 패턴의 기본적인 기출의 많이 더 높은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마다 좀 나는 만점 받았어. 혹은 뭐 몇 개 틀렸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해서 그걸 잠깐 얘기해 줄게. 만점자들은 첫 번째 할 행동이야. 지금 총평이니까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 너무 쉬웠어. 그치? 시험에 대한 얘기 했고요.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자, 봐. 만점자인 친구들은 내가 찍어서 맞춘 게 없나? 우선 그거 체크. 쌤이 어제 이제 만점 받은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 요거는 조금 애매했는데 이건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 애매한 것들이 무엇인가 체크. 그리고 이제 그 애매한 것들을 다시 모아서 그 유형, 그 파트를 다시 깊숙이 공부해. 알겠지? 들어보니까 애매한 게 뭐 한 두 개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죠? 그래서 찍었는지 애매하게 풀었는지 체크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들이 이제 2단원, 3단원의 심화 내용을 계속 반복할 거야. 계속 공부해야 돼. 그때 1, 4단원 놓치시면 안 돼요. 1, 4단원도 품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 4단원 매주 반복하고 매일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시면서 유전하고 3단원의 심화 주제로 이렇게 끌고 가면 돼. 되니? 이 생명과학은 반복하고 연습하면 점수 무조건 나옵니다. 뭐 이제 다른 기타 과목에서는 뭐 엄청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명과학은요. 비열이 되게 작은 과목이야.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안 하면 훅 떨어지고 하면 훅 올라가는 과목이니까 해서 올려놓고 가면 돼. 알겠지? 만점자들. 만점 받았다고 공부 안 하면 훅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본 다져놓고 계속 반복하고 심화 문제 같이 끌고 가는 거야. 안 만점자들. 만점 받지. 아는 애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은 우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쌤이 정하자. 여러분들한테 너희 전략 짜라. 이렇게 막 해보니까 보통 전략을 잘 안 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못 짜는 것 같기도 해. 잘 봐. 우선 좀 점수가 많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1, 4단원을 정확하게 아는가를 한번 보세요. 됐죠? 이 1, 4단원을 정확하게 공부하는데 앞으로 2주 줍니다. 2주. 2주 동안 1단원, 4단원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한번 훑어봐야 되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 4단원 2주 동안 공부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 뒤로. 1단원 했으니까 1단원 집어치우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럼 이거 까먹잖아. 해놓은 걸 계속 누적으로 더해서 가는 거야. 이거 2주 동안 바로 이거 정리하자. 그 다음에 3단원 정리하는데 2주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 하는 동안 유전 안 합니까? 유전해야죠. 여기에다가 너무 많지. 그래도 이제 만점을 잡고 1등급을 잡으려면 조금 빡세게라도 하긴 해야 돼. 물론 전 과목을 다 하는 거니까 힘들 것 쌤도 알아. 근데 이제 1년만 하면 되잖아. 조금만 힘내. 1년도 안 남았지. 원래 한 9개월 남았잖아. 그치? 한 8개월 남았어.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잠을 조금씩만 줄이고 노는 거 조금 줄이고 타이트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럼 유전이라고 하는 건 기본에 대해서 다루시면 돼. 지금 1, 4단원을 공부하고 3단원을 공부하겠다라는 얘기는 유전을 심화로 바로 들어갈 수는 좀 없다. 이렇게 쌤이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유전 기본에 대해서 요기할 때 앞에 같이 묶어서 사주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무한반복할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계속 반복될 거잖아. 1, 4단원은 킬러가 없어요. 그냥 반복하시면 됩니다. 3단원도 주제가 7개, 8개가 될 건데 그 중에 킬러 주제가 2, 3개밖에 안 되니까 기본은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야. 됐니? 무한반복하고 무한반복하고 여기서 기본 개념 끝났다고 치면 핵심 주제들 여기서는 심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심화 내용들을 쫓아오시면 돼. 기본은 쌤의 싹쓰리 강자가 있으니까 싹쓰리 강자로 기본 개념 공부하시고 필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되게 내용이 많은 강의야. 그러니까 빠른 배속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 책 계속 봐. 그럼 돼.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는 뜻이야. 그 다음에 심화 주제 같은 경우는 쌤이 싹쓸 그 뭐야 그 뭐냐 기출의 연결고리라는 걸로 강의 구성해놨어. 그러니까 심화 주제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쫓아오면서 심화 내용들 체크하고 그러면 이게 한 4주 될 거거든 다시. 오케이. 여기가 4주 여기가 4주야. 그럼 5월쯤 될 거야. 그럼 5월부터 계속 무한반복이야. 한 달 동안. 그러면 6평을 보게 됩니다. 해서 쌤이 6평 전까지의 스케줄을 짜준 거야. 알겠지? 이거 됐어. 1사단은 다 알아. 1사단은 다 알아. 그럼 끝. 아니면 줄여. 1주로. 그럼 얘를 늘려. 유전을 좀 더 넣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기 상황을 자기가 가장 잘하니까 다시 거기에 기본적인 패턴들을 짜면 되는 거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라는 얘기야. 알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짜준 거니까 여기에서 조금조금 조절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 쌤이 총평을 하러 와가지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뭐 어떻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험에 대해서는 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다시 한 번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쌤이 해설강의 찍어놨으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내가 해설을 하는지 유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는지 자극 전달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쳐다보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이제 해설강의 여러분이 틀린 문제 반드시 보시고 쌤이 계획 이렇게 짜놓은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만점을 향해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3월 학평에 대한 총평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